주의! 이 영상은 마비노기 G14 스포일러가 있습니다. 아직 클리어를 안 한 분들은 클리어 후에 봐주세요. 마비노기 G14 후기 1. 양 지키는 퀘스트 처음 했을 때 안 돼! 안 돼! 야, 아니 왜! 한방에 낀 건데! 허허! 밀레시안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 쉽게 깨셨죠? 이제 고생 좀 하세요! 2. 메테오피아기 한방에 낀 법 기도 메타 기도 메타! 한 대 한 번 누르고 가자! 기도 메타! 하느님 아버지! 비나이다! 하늘이시여! 그는 저의 운을 믿사합니다. 하늘이시여! 하늘이시여! 맞냐? 3. 덤바튼 마누스 힐링 퀘스트 아니! 무슨 리듬 게임도 아니고! 4. 에레윈이 또 2일 시킬 때 베리바스턴은 로젠팔크 원정 리데이 내게받게 끼게 이번에도 단단히 부려먹을 테니까 각오한 게 좋아! 에일레의 왕국 국왕! 에레윈의 열정 폐의를 고발합니다! 5. 케글랭과의 첫 전투 아니 이걸 10분간 버티라고? 자 싸웁니다 싸웁니다! 자 말로 해서 끝이 없을 것 같네 혼쭈를 내주가... 가자! 자 싸웁니다 싸웁니다! 마비너기가? 마비해버렸다! 6. 버그로 뒤덮인 유령선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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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? 왜 안 돼 이것도 아니 저기요?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제발! 다시 가자 가! 어? 아! 마비너기가? 마비버르타! 마비버르타! 2. 7. 밀레시안 최초의 대사 그래 나도 줘야지 나는... 어 뭐야? 여러분들... 우리 밀레시안 말할 수 있었구나! 8. 베임네크의 스카웃 제휘 작은 구간 입장면 몇 번째인가? 그들이 언제까지 살갑게 와줄 것 같나? 재고해보라는 거야 아 이거 끌리는데 이직할까? 9. 와 살아 아시는구나 10. 마비너기가 끝까지 마비했다 1분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? 내 다음 회의에 피! 풀썩 마비너기가 마비해버렸다! 메인스트림을 다 깨고 느낀 점 옛날 메인 틀리나요? 줄 건 없지만 에린 좀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레시안 알았어요! 여신의 부탁이니까 노력할게요! 요즘 메인 에린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밀레시안들이 화답하여 일어나 싸웠다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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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